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까매김에 설탕을 듬뿍 찍어볼께요 팥떡치는 안쪽에 팥이 듬뿍 들어있어요 팥이 듬뿍 맛있겠다 완전 꿀좋아 갈릭빵도 마찬가지로 잠이당 2,000원 짐포점에만 있어요 이런 음식은 매우 어렵죠? 맛있게 Actual robot 소고기 새우가 안타깝게 와.. 너무 다르지 이게 진짜 사막아닌까진데요 치킨 진짜 뿌링클처럼 만들어졌네요 이게 확실히 튀긴게 아니라 바삭한 식감은 덜한데 치즈 풍미가 진짜 잘 느껴져요 이게 진짜 치즈 치킨인거 같아요 하아 치즈 스틱은 3개랑 다녀오르죠 치즈 스틱은 3개랑 다녀오르죠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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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